자, 붕붕 바이크로 막자 보도록 하면 생기는 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커피에 얼음 좀 넣어보고 갔다올게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자, 준비됐습니까? 쟤 왜 점프하냐? 아, 졌나보다. 뭐야? 쟤 점프하냐? 우와!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! 시리겠다. 와... 아, 란호 또 바뀌었는데? 막자 포위버 조금 잘 달리는데? 잠깐만... 혹시 말하시나요? 아니, 에트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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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러노 안잡혀 밖 야 러노형 진짜 달리는데 그치다 히쿠리 히쿠리 히히 히히 뭐야 100이 저분 100먹스인데 뭐야 아 참 존나 느려 뭔갈은 동급이구나 조치 같이 빠져나야지 손이 또 죽긴 하지만 또 도망가지 우호호호호 와 기록마인드 랭맞아 뭐야 이거 순빛은 집에서 와 잠깐만 큰일났다 따라가면 웅 너랑 한글 자막 사라질 정신이 인정 열기 아직 하지만 아 스탑들하고 똑같냐 진짜 차 느리게 느리게 영카보다 부차가 좀 잘 차는 것 뿐이야 영천이 안돼 뭐야 이거 이 차 와 개 느려 어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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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영카보다 더 느려 이제 아 잠깐만 우리 영카랑 똑같다 이거 더 느리다 아 이 차가 이게 아 야 영카보다 더 느리는데 이거 아 야 역전이 안되냐 어 거리 유지인데 거의 참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와 다행이다 김길을 또 좀 해야겠네 아 살치 엥 엥 폐 엥 엥 엥 엥 엥 엥 머스 머스 아 시크 잠시만 넌 골..때리네 이거 와아 아 잠깐만 야 잠깐만x3 나 처음에 지름기 타야돼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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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컨 하트 하장님 우선 멘탈 터질 것 같은데 세컨 하트 하장님 아 하장님 왜 그래요 와 야 씨 뭐야 진짜 이 사람 왜 이렇게 잡아 세컨 하트 세컨 하트 세컨 하트 하장님 멘탈 세컨 하트 세컨 하트 세컨 하트 세컨장 그 쌀 갑옷 간다 고등학수 갑옷 수 문제 이거 하긴 2 3 4 4 6 신전 유출한 주제 10% 야! 으아아아아아아아 ㅅㅂ 아..이거 룰렛 때문에 진짜 아... 아 이거 이겼는데 이거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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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끝냄새가 안 binnen 오케이 제발 제발 그럼 택발마트 마치 3분만 왜 안 먹는데 어색 아 어쩌다 감사합니다 세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